한국국토정보공사 비니 바이도 무니 포도 무니 한탄 규격하고 외국으로 뛰자던 새끼가 누구야 너 하냐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영원히 엑스테라 밖에 못할 거야 야 이 새끼야 죽나 저 새끼가 죽어 더 이상하나 내가 노상방뇨에 묻은 지식에 간신히 내가 경찰한테 생때 써갖고 간신히 들어갖고 4월 동안이나 연기 실습했는데 내가 잘랐다고? 무사히 저 새끼 저거 저 방범대우도 못 시키려서 무사히 저거 유놈이? 성공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진짜로 올까? 레디 카메라 캬